자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울산큰고래 gta5 대단한 도전 그레이트 챌린지 기차는 우리의 원수 자 이번에는 자 어떻게 괴롭힐거냐 이번에 저희 서른명에서 점착폭탄을 5개씩 깔구요 그러면 3호 150개 맞죠 3호장 3호 15 150개 점착폭탄 150개 플러스 일제 rpg사격 첫번째 그 다음이 탱크 서른데로 기차맞기 그 다음이 탱크 서른대 주댕이로 기차 밀어뜨리기 세개 한번에 가보겠습니다 음아음아 하다 음아음아 하네 음아음아 음아에이 음아하니 타라리 가 얼마가 올까 음 도쿤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것 같지 뭐야 나 해병대머리 됐어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미니맥이 없어 뭔부터 하겠니 내가 말했잖아 점착폭탄 먼저 한다고 어? 방금 전까지 로딩이었나봐요 자 점착폭탄 먹고 rpg 먹고 합시다 아 이거 죽이지 말라니까 아아 나오지마요 뛰지마요 아 뛰지는 뛰긴 해요 아니 누가 죽였어요 아니 무기 저기도 있는데 왜 다 여기로 오시지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가 까는 곳에다가 같이 까세요 점착폭탄 점착폭탄 아 이런 시민 어디다 깔아야 야 기차 어디로 쓰냐 이쪽에다 깔자 그러면 자 오케이 설치 5개씩 5개씩 오케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잘못해서 등에 붙이지 말고 와 이거 애진다 애져 와 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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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탱크야 탱크로 나왔어 월드 오버 탱크 시작이야 아니 점착폭탄이 다 사라지는거 같은데 이거 사라져요 점 많아서 그런가 아니 어차피 아니 어차피 그 화력은 거의 비슷비슷할거 다 가신분 위로 올라오세요 딱히 묻히는거 같았어요 저거 점착폭탄이 어 기차옵니다 준비 준비 아직 아직 아 잠깐만 야 준비 준비 야 rpg 들어 rpg 들어 하나 둘 발사 아니 아니 rpg 안쌌어 다들 아 어디갔어 다 준비가 안되셔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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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차부터 다시 설치하겠다 아 점차 부터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불 불 불철져 불 옮겨 붙나 저거 아 벅아 불에다 던지면 터진다니까 쟤가 하는 말은 아 저 감자 저거 아 불에다 던지면 오레이로우 나 스크린샷 찍느라 바쁘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오오 아 힘들다 불에다 던지지 마세요 불에다 던지지 마세요 불장난 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되셨으면 위에 올라와서 바주카 준비합니다 예 야 이제 올라와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제 다 깔아 다 깔은거 같은데 여기 다리 위쪽에서도 쏘시죠 다리 위쪽에서도 쏴야겠다 다리 위쪽에서도 쏴야겠다 이거 무기 바꾼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저거 누르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한방에 다 쏘면 진짜 어마어마하긴 한데 야 그냥 다 다리 위로 올라와도 될거 같은데 다리 위로 다 올라와 일자로 다 다리 위로 올라와서 다리가 소중은 안돼요 난간 위로 올라오세요 딱부터 자우빌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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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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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이거 진짜 와아 진짜 핵장관이야 핵장관 일별 장전주피 진짜 장관이다 와 와 이게 되나 이게 어 이거 보이는 사람은 보이나보다 그거 아 뭐야 아 일정시간 지나서 그렇구나 아 일정시간 지나서 안 터져 누가 터트린거 같아 여기서 던져 여기서 던져 여기서 던져 어 누른거지 꼭 갈필요없어 와 쩐다 지금 와 여기가 그 동전 거기나요 나 봤어 내 옆에 집 정장 야 요것도 장관이네 요것도 장관이야 이거 그 절 입고가면은 그쵸 동전 던지는거 있잖아 하하하하 비가 내려와 오빠 오빠사람이야 종이비행기 받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 올해 유튜브 구독자 백만명 찍게 해주세요 오늘 광고 두개 어 웁니다 어 온다 온다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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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웁니다 웁니다 여고와 끌고와 그대로 끌고와 일로 끌고와 나 옆에서 옆에서 볼게 옆에서 볼게 반포장전 의발장전 사격준비 조종관 단발 조종관 단발 조종관 단발 나 단발이구나 1사로 1사로 사격준비 끝 2사로 3사로 사격준비 끝 ой다 스타일 오사로 사격준비 끝 김수로 전사로 사격준비 끝 전사로 사격준비 끝 전타로 사격준비 모평을 확인 발포 준비 3 2 1 발파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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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4 3 5 1 5 이거 화면이 자꾸 흐려야 우와아 와아 아직 남았다 와 끝까지 쫓아가자 와 짜루본발 역시 짜루본발 버텨내네 역시 기차 아직 우리에겐 탱크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다들 죽으세요 아 이거 인게임 녹화했거든 인게임 녹화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 탱크야 자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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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